대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 대구를 살고 싶은 대구로 바꾸는 청년 그리고 그 청년들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는 함께 꿈을 꿉니다 청년 앞에 놓인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막막한 길 이제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우리 안에 있던 가능성을 나누며 발견합니다 남들과는 조금 딴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조금씩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다른 청년들과 만나고 우리들의 청년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혼자 힘겹게 내쉬던 한숨들은 우리가 모이자 즐거운 노래가 되어 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가끔은 쉬면서 삶에 대해 생각하며 서로를 얼어만져주고 토닥여줍니다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이 모여 함께가 됩니다 함께라는 용기가 모여 우리를 이곳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 넌 뭐든 할 수 있어 청년을 향한 긍정의 낱말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무한한 원동력이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많은 힘을 가집니다 혼자서만 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공감이 되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상상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공감으로 연대하는 우리는 우리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나누며 모두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발맞추어 걸어갑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드는 정책 제안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대구 어쩌면 대부분의 청년은 계속해서 이곳에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떠나버린 이 대구를 우리는 떠나지 않고 이곳만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여 계속 살고 싶은 대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바꾸는 대구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대구 대구 청년들과 대구강역시 청년센터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참가되고 못 봐 gettin evenivas 참가됐습니다 감사합니다